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절반까지 벌써 온 것 같은데요. 세월 정말 빠르죠. 올해 자동차 시장도 다양한 신차가 쏟아졌는데 저는 순수전기차 1호인 아이오닉5와 기아의 아심작 EV6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유라면 국내 제조사에서 전동화 시대를 열게 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자동차 브랜드들은 서로 내연기관 종식선언과 함께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앞으로 저희 브랜드는 더 이상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죠. 대표유행 제조사가 볼보인데요. 내연기관 종식선언을 2018년도에 가장 먼저 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소비자는 그럼 새롭게 구입할 차량은 전기차를 구입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동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어쩌면 전동화의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볼게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의 주제인 대형급 차량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부분도 이 부분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전동화 차량이 아무리 좋고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도 충전 인프라와 충전 시간 그리고 정비망이 대중화의 가장 큰 벽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순수 전기차량이 출시가 된다고 저 역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정부와 제조사를 중심으로 전동 충전 인프라 부분의 확산을 위해서 힘쓰고 있죠. 내연기관 차량처럼 원하는 장소 그리고 아무 때나 충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전기 충전소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죠. 전국의 주유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 개가 넘는 엄청난 숫자죠. 이 정도가 되어야 불편함이 없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전기 충전소는 얼마나 될까요? 퀴즈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한 10분의 1 정도? 아니 아니야. 후하게 생각해서 5분의 1 정도?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전기 충전소는 이미 내연기관만큼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제가 서울하고 경기 쪽에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한 화면인데 벌떼처럼 정말 엄청나죠. 환경부 저공회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약 1만 8,080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내연기관 충전소보다도 전기차 충전소가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죠? 물론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럼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럼 자동차 등록 대수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로 등록된 대수는 약 2,437만 대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차량이 80만 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만 개 정도의 내연기관 충전소가 약 2,357만 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역시 1만 개의 전기 충전소가 80만 대 수치 중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EV 즉 전기차만 본다면 13만 여대가 됩니다. 정말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연기관처럼 몇 분 만에 쭉 넣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해도 10%에서 18분이고요.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아무리 빨라도 15분터 40분 이상이 걸리게 되죠. 이것도 80%까지 충전하는 상황이고요. 80% 이상부터는 과열 등의 이유로 더욱 천천히 충전이 된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따라서 이미 전기차 충전소는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나 충전시간과 같은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실과 체감이 다른 이유를 알려드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내연기관의 수명은 예상보다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가정용 충전기 같은 또는 공용주차장 같은 환경에서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겠죠? 또한 거리도 문제인데요. 현재 전기차는 실제 주행 기준이라면 한 200km부터 350km를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죠.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은 보통 500km부터 650km 정도를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2배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충전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답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1회 충전으로 거의 10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대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거리와 여기에 충전시간과 충전 횟수를 고려해본다면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제조사가 모를까요? 제조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화두가 전기차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배경 설명이 길었네요.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형 SV 펠리세드가 출시가 된 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준비 중이라고 알려드렸었죠. 2018년 12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에는 사전계약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관련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눠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 등에서 현대차 그룹이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시대에 탑5 위치까지 오르면서 정말 잘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맥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시기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가 도요타와 같은 브랜드입니다. 도요타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미니밴인 시에나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국내에도 출시했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내 홈페이지인데 대충 봐도 HEV 하이브리드나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 홈페이지를 보면 펠리세드마나 하이랜더와 카니발마나 시에나 모두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미국 홈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아쉽지만 대세인 SV에서 투싼과 산타페 정도가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형급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내연기간에 마지막이 될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전기차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전기차에서는 대형급이 더욱 없는 상황이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상황 설명은 해드린 것 같고요. 대형급 차량에서 언제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펠리세드 페이스리프트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출시 시기가 중요한데 경쟁 차량들은 이미 시장에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펠리세드 페이스리프트에서 하이브리드가 출시되지 못한다면 다음 풀체인지 시기는 아마 빨라도 23년 또는 24년도가 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 또한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리프트 등을 고려해본다면 2023년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대형급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치열한 글로벌 자용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이 1년 또는 2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까요? 하이브리드가 적용된다면 조합된 엔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1.6 감마2 엔진에 전기모터가 조합이 될지 아니면 다운사이징된 다른 엔진에 조합이 될지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목구름의 신차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